1. 바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산악지형에서 발생하는 산국풍 중 낮에는 산의 사면을 따라 하강류가 발생한다. 2. 다음 중 후에 배출 관련 업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금속질연공업 3. 부피가 1000m3이고 환기가 되지 않은 작업장에서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오염물질이 분당 60mg씩 배출되고 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측정한 이 물질의 평균 농도가 10mgm3이라면 1시간 이후의 작업장의 평균 농도는 얼마인가? 2. 13.6mgm3 4. 굴뚝 배출가스량 15m3에츠 HCL 농도 802ppm 풍속 20m 매초 카이는 0.07kz는 0.08인 중립 대기 조건에서 중심축상 최대 지표 농도가 1.6이 곱하기 10-2ppm인 경우 굴뚝의 유효고는? 4. 약 100m 5. 굴뚝의 반경이 1.5m 평균 풍속이 180m 매분인 경우 굴뚝의 유효 굴뚝 높이를 24m 증가시키기 위한 굴뚝 배출가스 속도는? 2. 16m 매초 6. 다음 특정 물질 중 오존 파괴지수가 가장 큰 것은? 1. CHFBR2 7. 냄새 물질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분자 내 수산기에 수가 한계일 때 가장 약하고, 락톤 및 케톤 오압물은 환상이 크게 되면 냄새가 약해진다. 8. 다음 설명하는 오염물질로 가장 적합한 것은? 9. 혼합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0. 계절적으로 최대 혼합 깊이는 주로 겨울에 최소가 되고 이른 여름에 최대값이 나타낸다. 10.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대기분산 모델로 가장 적합한 것은? 10. UAM 12. 다음 중 불소 및 그 화합물의 배출 및 피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지표 식물로는 자주개나리, 목화, 시금치 등이다. 13. 지표 높이 10m에서의 풍속이 4m 매초일 때 상공의 풍속이 6m 매초가 되는 위치의 높이는? 4. 약 43m 14. 다음 중 온실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온실가스들은 각각 적외선 흡수대가 있으며, CO2의 주요 흡수대는 파장 13에서 17μm 정도이다. 15. 다음 중 다이옥신의 광분해의 가장 효과적인 파장 범위는? 2.250에서 340nm 16. 다음 중 대기내에서의 오염물질의 일반적인 체류시간 순서로 오른 것은? 2. N2OCO2COSO2 17. 다음 중 염소 또는 영화수소 배출 관련 업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비스코스 섬유공업 18. 황화암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황화암물은 산화상태가 클수록 증기압이 커지고 용의성은 감소한다. 19. 내경이 2m인 굴뚝에서 온도 440k의 연기가 6m 매초의 속도로 분출되며, 분출 지점에서의 주변 풍속은 3m 매초이다. 대기의 온도가 300k, 중립 조건일 때 연기의 상승 높이는? 3. 약 181m 20. 이동 배출원이 주요한 배출원인 도심지역의 경우, 하루 중 시간대별 각 오염물의 농도 변화는 일정한 형태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가장 이른 시간에 하루 중 최대를 나타내는 물질은? 3. 모 21. 어떤 1차 반응에서 100초 동안 반응물의 1-2가 분해되었다면, 반응물의 1-10이 남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2. 약 5분 32초 22. 확산 연소에서 분류속도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분류확산화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분류속도가 작은 영역에서는 화염의 표면이 매끈한 층류화염을 형성하고, 이 층류화염의 길이는 분류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23. CH4 80%, O2 3%, CO7%, H2 10%의 조성으로 된 가스 1SM3을 완전 연소하는 데 필요한 이론 공기량은? 3. 7.88 24. 석탄을 공업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2. 석탄의 연료비는? 1. 1.3 25. 메탄을 공기 중에서 완전 연소시킬 때 이론 연소용 공기와 연료의 질량비는? 3. 17.2 26. 석탄 슬러리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분해 연소 시기에서는 CWM 연소의 경우 15WT%의 물이 증발하여 증발료를 빼앗음과 동시에 위발분과 산소를 희석하기 때문에 화염의 안전성이 좋다. 27. 액체 연료의 연소장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4. 회전직 번호는 유압직 번호에 비해 연료유의 입경이 작으며 직결식은 분무컵의 회전수가 전동기의 회전수보다 빠른 방식이다. 28. 탄소 89% 수소 11%인 조성의 액체 연료를 매시 187kg 완전 연소한 경우 연소 배기가스를 분석하였더니 CO2 12.5%, O2 3.5%, N2 84%의 결과를 얻었다. 이 경우 1시간당 연소의 실제 소요된 공기량은? 2. 약 2400SM3 29. C87%, H10%, S3%인 중요의 이론적인 CO2 맥스 값은? 3. 16.3% 30. 기체 연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발생로 가스는 코오크스나 석탄을 불완전 연소에서 얻는 가스이고 주성분은 CO와 N2이다. 31. 프로판과 에탄의 혼합가스 3SM3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킨 결과 배기가스 중 탄산가스의 생성량이 7.1SM3이었다면 이 혼합가스 중에 프로판과 에탄의 몰비는? 1. 0.58 32. 저위발 연량 11,500kcal인 중요를 완전 연소시키는데 필요한 이론수 변소 가스량은? 2. 약 12.8SM3KG 33. 다음은 연소학에서 이용하는 주된 무차원수에 관한 설명이다. 어떤 무차원수인가? 4. 쉬미트 넘버 34. 석탄의 성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석탄회분의 용용CCOE, AL2O3 등의 연기성 산화물량이 많으면 회분의 용용점이 낮아진다. 35. 석탄의 유동층 연소 방식에 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미분탄 장치가 필요하며 화염층을 작게 할 수 있다. 36. 공기비가 클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거리가 먼 것은? 1. 가스의 폭발 위험과 매연 발생이 크다. 37. 로타리킬른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소각제 배출 시 열 손실이 적고 별도의 후연소기가 불필요하다. 38. 난한을 이론적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무기 기준으로 한 공연비는? 4. 약 15.1 39. 공기 중 CO2 가스 부피가 5%를 넘으면 인체에 해롭다고 한다. 지금 450 엠세 드는 방에서 문을 닫고 80%의 탄소를 가진 숯 약 몇 케이지를 태우면 인체에 해로운 상태로 접어들겠는가? 3. 15.1 40. 유동층 연소에서 부하 변동에 대한 적응성이 좋지 않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층 내의 연료 비율을 고정시킨다. 41. 면적 1.5m2인 여과집진 장치로 먼지 농도가 1.5gm3인 배기가스가 100m3민으로 통과하고 있다. 먼지가 모두 여과포에서 제거되었으며 집진된 먼지층의 밀도가 1gcm3라면 1시간 후 여과된 먼지층의 두께는? 3. 6mm 42. 흡수에 있어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은 가스의 경우 액분산형 흡수장치가 사용된다. 다음 중 액분산형 흡수장치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가스는? 2. 일산화탄소 43. 침강실의 길이 5m인 중력 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침강 집진할 수 있는 먼지의 최소 입경이 140μm였다. 이 길이를 2매로 변경할 경우 침강실에서 집진 가능한 최소 입경은? 3. 99. 44. 유해가스별 제거공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불화수소 산하철 침전법 45. 89% 총 집진 효율을 얻기 위해 30% 효율을 가진 1차 전처리 설비를 이미 설치하였다. 2차 처리장치의 효율을 몇 퍼센트로 하여야 하는가? 2. 84.3% 46. 장방향 굴뚝에서 가로 길이가 A, 세로 길이가 B일 경우 상당 직경의 표현식으로 오른 것은? 1. 47. 다음 유해가스 처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염화인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아 암모니아를 불어넣어 병리식 충전탑에서 흡수 처리한다. 48. 염소를 함유한 페가스를 소속해와 반응시켜 생성되는 물질은? 2. 표백분 49. 송풍기의 터트가 송출관은 있고 흡입관이 없을 때 송풍기 정압을 구하는 식으로 오른 것은? 1. PS2 50. 다음 중 가스 분산형 흡수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 기포탑 51. 여과 집진 장치의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패키지형 필터는 표면 여과 방식에 해당하며 여과 속도는 크지만 여제의 압력 손실이 낮아 많이 사용된다. 52. 다음은 흡착제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가장 적합한 것은? 2. 신세틱 제올라이트 53. 다이옥신 제어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열분해법은 산소가 충분한 분위기에서 염소 첨가 반응, 탈수 소화 반응 등에 의해 제거시키는 방법이다. 54. 다음은 불소화 안물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안에 알맞은 화학식은? 4. H2C F6 55. 사이클론에서 가스 유입 속도를 3배로 증가시키고 유입 구폭을 2배로 늘리면 레플의 절단 입경인 DP는 처음 값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는가? 3. 0.82 DP 56. 유해 가스의 연소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가열 연소법은 배기가스 중 가연서 오염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아 직접 연소법으로 불가능할 경우에 주로 사용되고 조업의 유동성이 적어 녹수 발생이 많다. 57. 유해 가스 처리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활성탄에 의한 흡착법으로 효과적으로 제거 가능한 것은 암모니아, 메탄, 메탄올 등이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은 유기염 소화 안물, 에스테르류 등이다. 58. 유해 가스 흡수 장치 중 다공판탑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교적 대량의 흡수액이 소요되고 가스 걷보기 속도는 10에서 20미터 매초 정도이다. 59. 전기 집진 장치의 장애 현상 중 먼지의 비저항이 비정상적으로 높아 2차 전류가 현저하게 떨어질 때의 대책으로 다음 중 가장 적합한 것은? 3. 스파크 횟수를 늘린다. 60. 집진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기 집진 장치에서 방전극은 굵고 짧을수록 코로나 방전을 일으키기 쉽다. 62. 굴뚝 배출 가스 중의 벤젠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고체 흡착 열탈차법은 시료가 채취된 흡착관의 마개를 제거하고 사염화탄소가 들어있는 바위 아래 흡착제를 넣어 추출한다. 62. 연료용 유류 중의 황암류량 측정 방법 중 방사선식 여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시료의 방사선을 조사하고 여기된 황의 원자에서 발생하는 감마선의 강도를 측정한다. 63. 가스크로마토그램에서 분리관 효율을 나타내기 위한 이론 단수를 구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2. 64. 원자 흡광 분석에 사용되는 불꽃을 만들기 위한 가연성 가스와 조연성 가스의 조합 중 불꽃 온도가 높아서 불꽃 중에서 해리하기 어려운 내화성 산화물을 만들기 쉬운 원소의 분석에 가장 적합한 것은? 4. 아세틸렌 아산화질소 65. 배출가스 중 금속산화물을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 발광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사용되는 용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표준원액은 정확한 농도를 알고 있는 비교적 고농도의 용액으로 일반적으로 10000mgkg 농도에서 1% 이내에 불확도를 나타내야 한다. 66. 환경대기 중 아항산가스를 파라로자니닌 법으로 분석할 때 방해물질 제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 MNPCR 에터 및 인산을 사용한다. 6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상 화학 분석 일반사항에 관한 규정 중 오른 것은? 1. 상호는 15에서 25도씨, 실호는 1에서 35도씨,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에서 15도씨의 곳을 뜻한다. 68. 환경대기 중 금속화합물을 원자 흡수분 관광도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화학적 간섭에 관한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3. 니켈 분석 시 다량의 탄소가 포함된 실효의 경우, 실효를 채취한 여과질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전기로 안에서 105에서 110도씨에서 30분 이상 건조한 후 전처리 조작을 행한다. 69. 굴뚝 배출가스 중 염소 분석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실효 채취관은 굴뚝에 수평하게 채취하고 파장 385NN 부근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70. 다음은 환경대기 내의 일산화탄소 측정 방법 중 수소염이온화 검출 기법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1. 니켈총매, 2 메탄 71. 굴뚝 배출가스 중에 시한화수소를 피리딩 피라졸론법에 의해 정량시 흡광도 측정 파장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 620NM 72. 연료 연소로부터 배출되는 굴뚝 배출가스 중에 일산화탄소를 정전이전의 법으로 분석하고자 할 때 주요 성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측정 범위는 최고 5%로 한다. 73. 가스크로마토크래프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정상 액체 중 실리콘계에 해당하는 것은? 3. 불화규소 74. 굴뚝 배출가스 중 먼지 측정을 위해 보통형 흡인로지를 사용할 경우 가스미터에서 등속흡인을 위한 흡인량 2. 9.1 75. 하이볼륨웨어 샘플러에 의해 포집된 기산먼지의 농도를 계산하려고 한다. 풍속이 0.5 미색 미만 또는 10MSEC 이상 되는 시간이 전체 취시간의 50% 이상일 때 풍속 보정 개수는? 2. 1.2 76. 가스크로마토그래프 분석에 사용하는 검출기 중 이황화탄소를 분석하는데 가장 적합한 검출기는? 1. FPD 77. 배출 허용 기준 중 표준 산소 농도를 적용받는 어떤 오염물질에 보정된 배출가스 이량이 50SM 3대2였다. 이때 배출가스를 분석하니 실측 산소 농도는 5%, 표준 산소 농도는 3%일 때 측정되어진 실측 배출가스 유량은? 3. 56.25 78. 굴뚝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을 연속적으로 자동 측정하는 방법 중 화학발광 분석계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4. 검출기에는 화학발광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발광필터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기신호를 발광도로 변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79. 굴뚝이나 덕트의 배출가스 유속 및 유량 측정 방법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차압기는 최소 0.1mmh2 눈금을 읽을 수 있는 마노미터를 사용해야 한다. 80. 굴뚝 배출가스 내의 질소산화물의 분석 방법 중 아연원원 나프티레틸렌 디아민 법에 의한 농도 계산식으로 오른 것은? 80. VS 시료가스 채취량 N 분석용 시료용액의 희석배수 V검량선에서 구한 이산화질소의 부피 81.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오염 물질의 배출오염 기준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기기 부착사업자가 측정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 유지를 위한 측정기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 3.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82.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연료 중 황암이량이 0.5% 이하인 경우 기본 부과금의 농도별 부과 개수로 오른 것은? 2. 0.2 8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 기준 중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 및 관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각 위반차수별 행정처분 기준으로 오른 것은? 4.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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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업정지 5위 84.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시설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1. 변경 전에 85.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특정대기 유해물질이 아닌 것은? 2. 프로필렌 86. 대기환경보전법상 황사피해방지를 위한 환경부 산하 황사대책위원회의 심의 조정업무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황사 발생에 따른 민간기업의 민원수렴 및 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8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 등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으로 오른 것은? 3. 월 평균 검사대수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이전 최근 3개월간 평균 검사대수로 한다. 88.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연료청가제 또는 총매제검사기관의 지정기준 중 자동차연료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검사원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의 의거기계, 기계, 환경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어야 한다. 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뢰공기질 관리법규상 의료기관의 후 신뢰공기질 유지기준은? 3. 100 이하 90.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용어의 뜻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3. 검 뱅 91.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정밀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지정사업자가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과징금 산정기준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4. 5천만원 9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신뢰공기질 관리법규상 신뢰주차장의 PM10 CO신뢰공기질 유지기준으로 오른 것은? 4. 1. 200 이하 2. 25 이하 93.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휘발교를 연료로 사용하는 경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관 적용기준은? 4. 10년 또는 19만 2천 킬로미터 9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경부 발령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경보대상기간 95. 다음은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운행차 정밀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재검사 기간과 관련된 사항이다. 안에 알맞은 것은? 2월 5일 이내 96.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치별로 구분할 때 다음 중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1. 서머스테트 감시 장치 97.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 발생량 합기가 20톤 이상 80톤 미만인 사업장 배출구의 자가측정 횟수 기준은? 3. 매월 2회 이상 98. 환경정책기본법령상 이산화질소의 대기환경기준은? 3. 0.06 이하 99.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몇 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가? 4. 10년 4.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전기만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1회 충전 주행거리가 80km 이상 160km 미만인 경우 제 몇종 자동차에 해당하는가? 2. 제 2종